자, 여럿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 컨텐츠이고 영상 제목 기성세대는 남자한테만 과도한 책임을 넘기면 안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성세대는 우리 부모님 얘기하는거에요. 부모님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 꼰대 세대죠. 그래서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도 여러가지 꼰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 마인드입니다. 이분은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어떤 결혼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결혼 문화가 가부장적이긴 한데 옛날의 가부장적인거하고 지금의 가부장적인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옛날에 우리 아버지 분들은 집안의 어떤 견적적인 책임을 다졌는데 대신에 집안의 권력도 마음대로 휘렀습니다. 보통 옛날에 우리 부모님 결혼하실 때는 엄마가 무조건 집안 살림 집안일 다 하시고 애까지 키우고 아버지는 밖에 나가 일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오면 집안일은 손도 안댔습니다. 양말도 그냥 벗어가지고 아무데나 갖다 놔버리고 청소도 안하고요. 그냥 앉은 상태에서 그냥 밥상 찾아오면 숟가락만 뜨고 집에 있으면 솔직히 말하면 상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물론 각자의 아버지마다 다를텐데 그런 아버지를 쉽게 볼 수 있는게 옛날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결혼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어떤 결혼 문화를 봤을 경우에 옛날에 그런 가부장적인 모습을 생각하면 안되죠. 지금은 결혼하신 분들이 정말 힘들걸 생각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밖이나 일도 해야 되고 집에 와가지고 육아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집안에 해야 되고 물론 맞벌이면 각자 해야 되는게 맞아요. 같이 도와주는게 남자랑 여자랑 같이 직장 나가면 애가 있으면 같이 돌봐주고 교도로 보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버리면 외버리를 하더라도 요즘에는 남자가 집안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가부장적인 문화는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권리는 없고 책임한 남자한테 더 심하게 지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이론이 생겼고요. 많은 남자들이 공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맞벌이 인구가 많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통계에서 조사한 바를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맞벌이 비율은 50%가 안됩니다. 외버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 많죠. 결혼할 때는 분명히 막벌이었는데 애가 태어나면서 외버리가 되는 경우가 거의 국룰이죠. 사실 여자분들 공무원이나 어떤 공직사회 같은 기관에서 일하지 않는 이상은 일륙심이 많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애가 출산하면 주부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서 외버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집안은 굉장히 흔하디 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남자가 이제 밖에 나가고 이래가지고 집에까지 와가지고 애 씻겨주고 설거지하고 집안일을 하고 청소까지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자 입장에서 보면 결혼이라는 제도가 과연 공정한 건지 좀 묻고 싶어요. 너무 남자한테 책임을 좀 떠넘기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자분들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여자분들도 사기업에서 애 출산하고 나면 복직하기 쉽지 않고 그리고 그리고 애를 맡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혼 제도를 좀 제도로 보자면 너무 남자한테 어떤 결혼의 어떤 견제적인 제도를 좀 전가시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혼할 때 아직도 그렇잖아요.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고 하잖아. 혼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가격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그리고 이 집도 옛날에는 그냥 전세집이면 됐지만 지금은 아파트를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혼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격 편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지만 집값은 한 대여섯 배 이상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이 틀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간혹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반만씩 결혼한다 반만 결혼 많다 부모야 요즘에 남자들 여자나 비슷하게 돈 맞춰서 결혼해요. 얘기하는데 이런 댓글 닫는 사람 대부분 여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지껏 결혼하면서 반만 결혼 본 적이 없어요. 현실에서 여러분은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잘 찾아보면 있겠지. 그런데 대부분은 남자 쪽에서 절대적인 결혼 비용을 지분하는 게 많아요. 아직까지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만으로도 결혼 제도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여자도 돈을 벌잖아요. 여자도 대학 나오잖아. 이제 남자는 여자든 대학 여자는 대학을 못 가고 남자는 대학을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똑같이 대학을 나와요. 그럼 공정한 거 아니야. 똑같은 입장 아니야. 거기다가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가잖아요.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을 더 일찍이 벌 수 있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이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에 나갔을 경우 수익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크게 차이 나지도 않습니다. 제가 통계차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20대 때는 거의 차이도 크게 안 벌어집니다. 남자나 여자는. 여기 보면 중위소득 같은 거 보면 여자분들 여자분들의 중위소득이 한 230 231만 원이고 남자도 그렇게 많잖아요. 남자도 한 240만 원이에요. 얼마 차이 안 나죠. 20대 때 30대가 돼서 좀 차이가 나는데 남자나 여자나 막 엄청나게 수익적이고 많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통계에서 얘기하는 기준으로 보면 중위소득을 보면 그렇게 차이도 안 납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남자가 어느 정도 결혼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면 여자들은 돈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막상 결혼시장이 왔을 경우 남자가 모아는 돈에 비해서 여자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 굉장히 허다합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비이비지해요. 이거 자체가 좀 결혼을 위한 비즈니스에서 뭔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결혼시장이 왔을 경우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원 왔다고 하는데 남자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보통 대학교를 졸업하면 24살잖아요. 32살에 만약에 결혼시장이 왔다고 하더라도 8년 동안 일할 수 있잖아요. 중간에 놀고 했다 하더라도 6년 동안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4천만 원 모았다고 하면 자기 입장에서 많이 모았다고 하지만 저희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6년, 7년 동안 일했다고 하면 한 직장에서 계속 일했다고 하면 그동안 누적된 연봉 합치만 1억 8천에서 2억 되거든요. 그 돈 중에 4천만 원 모은 거잖아. 그럼 1억 6천만 원 어디 간 거야. 물론 세금 떼고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날아가는지 최대한 그래도 그 나머지 돈 그거 생각해 봐야죠. 생각보다 여자분들 뭐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돈을 못 모은 분들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결혼시장 와가지고 남자한테 집을 바라는 거야. 이거 자체가 혹시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자분들도 똑같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대학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세상이야. 그렇다고 여자분들이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 결혼시장이 왔을 경우에. 요즘에 여자분들 초은 나이가 32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럼 적은 나이 아니죠. 근데 그 나이 먹었어도 결혼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지 않은 분들 많이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서 남자한테는 연봉 얼마 돼야 된다. 차는 뭐 있어야 된다. 집은 어디 이상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정작 자기들은 원는 전세도 택도 없는 돈을 가지고 있어. 이걸 남자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남자들이 압니다. 왜 남자들이 그런 걸 안 본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렇게 뭔가 언빌런스한 결혼을 남자들이 해줄 것 같습니까? 앞으로? 안 해줄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또 지금 뭔가 결혼이 너무 남자한테만 일방적으로 책임이나 어떤 견제적인 어떤 부분이 전가가 돼 있다는 것을 알리기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같이 고생하고 같이 이겨내자고 하면 누가 결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견제적인 부분은 남자가 다 해야 되고 여자는 그냥 어떻게 결혼만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의 논리가 아직도 대한민국 결혼 시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제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런 공식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이런 마인드 가지고 결혼 시장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로서 제일 평등한 세상이 왔고 그 평등이나 명제에 대한 책임은 희한하게 남자만 치게 만들어놨고 제일 평등한 세상이 왔음에도 아직도 평등하지 않다고 외치는데 어디가 평등하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등이란 단어 자체에 양명성을 느끼지 못했다면 나중에 돌아올 대가는 분명히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평등이 뭡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5대5 만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 취업시장에서 이제 대학교 나오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할 말이 있는 게 어머니 때는요. 남아선호 사상이 강해가지고 보통 여자분들이 대학교를 못 갔습니다. 보통 남자한테 대학을 다 보냈어요. 공부를 잘해도 고조로 끝나는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질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절 때 이모나 고모 시절에 그때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빨리 공장가서 미싱이나 돌리라고 옛날에는 그때 이제 섬유 공장이 많았거든요. 중국 각지 섬유 공장이 많았어요. 지금은 섬유 공장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 70, 80년대는 섬유 공장이 다 치유가 됐어요. 여자분들 보면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미싱 돌리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머리에 이제 두음 같은 거 써가면서 작업법 위로 가면서 재봉 공장 같은 데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빨 같은 거 맨날 머리에 많이 박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못 했어요. 여자분들이 부모님 때 여자분들이 대학교 간다고 하면 그 집은 정말 잘 사는 거예요. 보통의 집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대학은 꿈도 못 꿨습니다. 공부를 잘해도 꿈도 못 꿨어요. 그래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정말 불이익을 대놓고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옛날 드라마 중에 아들과 딸이란 드라마 아시죠? 그 김희애 씨하고 최수정 씨 나온 거 둘 다 남매로 나오거든요. 남매로 나오는데 김희애 씨에 공부를 엄청 잘해요. 종교 1등을 하는데 오빠 부르라 잘해. 근데 어머니가 정혜선 씨인데 지금 나이가 드신 분인데 어머니는 나와요. 근데 공부 잘한 딸은 대학 안 보내고 장난만 대학교 보내요. 그래서 딸이 억울하다고 막 울멸멸멸 따져요. 대학만 어떻게 보내달라고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쟤는 장남이잖아. 너는 딸이잖아. 너는 딸이니까 공장 가서 일하다가 시집가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옛날 드라마에 현실공정 제도들여 있죠.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래서 교육적인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취업의 불이익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굉장히 힘들게 또 가정을 많이 꾸려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여자도 대학을 다 보내잖아요. 대학을 더 많이 보내죠. 그리고 취업도 할 수 있어. 똑같이 일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좀 관과하는 게 있는데 여자분들이 관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젊은 여자분들이 관과하는 게 뭔가 권리를 줬으면 그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갔으면 그만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뭔가 사회에 기여해서 일을 하고 일하면 번 돈을 남자가 돈을 모으는 것처럼 여자 똑같이 돈을 모아야 돼. 이 전제를 깔아야 되는데 뭔가 여자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뭔가 받기만 하고 책임은 없어. 세상이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게 일종의 트레이드입니다. 뭔가 내가 내어주는 게 있으면 내가 뭔가 주면서 받아야지 받기만 하는 건 없습니다. 남자를 또 사회에 오래 살아남고 진급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만큼 힘든 일 많이 하니까 그만큼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조인트 까여가면서 일하니까 버티니까 회사에서도 그만한 대우해주는 거예요. 여자들은 안 버티잖아요. 세상이란 그래요. 뭔가 내가 하나 받았으면 그만한 소임을 다해야 돼. 이 전제가 깔려있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이것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그런데 여자분들은 그런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여자니까 약자니까 무조건 다 받아야 돼. 그런 마인드로 가니까 지금 이 꼬라진 나는 겁니다. 대학을 다니니까 당연히 대학에 맞는 취업을 해야 되고 거기 밖에 일을 해야 되고 일을 받는 보수를 그냥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모아야 되는 거야. 결혼하기도 마음먹었으면. 그런데 막상 결혼시장에 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여자분들 대학을 똑같이 다니잖아. 남자는 똑같이 다니죠. 취업을 더 일찍 하잖아. 그만큼 일찍 하는 만큼 그만큼 내가 돈을 모을 때 더 모아야 되는 거야. 여자분들 이런 이성적인 판단이 정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잖아. 그럼 여기에 대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평등이라는 단어 자체의 양면성을 느끼지 못했다면 나중에 돌아올 때까지 분명히 감당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아라포 세대입니다. 아라포 세대야. 맞잖아요. 저렇게 뭔가 어떤 기본적인 메타인지나 사회적인 어떤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저런 분들을 철저히 가릴 겁니다. 아니면 결혼을 한다고 해도 이혼하겠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얘기 못하겠죠. 그러면 저분들은 나이가 차겠죠. 나이가 차지만 돈은 없어요. 돈은 없고 능력은 없어. 그 상태에서 40줄이 오겠죠. 그러면 제가 저번에 늘상 언급하는 이 아라포 세대에 오는 거예요. 아라포 세대에 오는데 문제는 나이가 먹어서 굉장히 능력도 받쳐지지 못하고 재정적인 어떤 능력도 만들어지지 못한 거예요. 돈을 모아놓지도 못했고 좋은 직장도 다니지 못해. 그래서 생계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K-마키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앞서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먼저 걸어온 과정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대로 따라하고 더 심하게 따라합니다. 그러면 한국인 여자분들도 뭔가 기본적으로 악간이 못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기본적인 소인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면 일본이 겪어왔던 아라포 세대를 한국의 어떤 여자분들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욕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라는 게 그래요. 뭔가 하나를 받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근본적으로 생계에 문제가 생기면 나라에서 이걸 봐줄 것 같이 봐주지 않아요. 봐주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건 대학을 나오겠잖아요. 일을 할 수 있겠지 않아요. 그러면 내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건 남자만 책임지지 여자는 책임지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둘 다 책임져야 되는 거야. 둘 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각자적인 사회도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잠깐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의식주를 누구한테 도움받지 않고 내 능력대로 하는 거. 여기를 해서 나는 못하겠다 하면 안 돼요. 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이걸 강요할 겁니다. 이걸 난 안 하겠다. 나라에서 도움받겠다 하면 난 토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떠나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싶으면 그런 겁니다. 내가 똑같이 뭔가 누리였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는 그런 거야. 뭔가 권리만 노리고 책임을 지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라는 게 뭡니까? 철저한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움직여지고 그리고 사회의 대부분은 뭡니까? 사회의 근간은 사기업 절대다수의 사기업들이 있고 사기업은 일도 똑바로 못하면서 권리만 바라는 사람한테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절대다수의 사회인들은 사기업에서 일을 하잖아요. 사기업은 철저한 이윤직단이고 그리고 사기업은 당연히 신리를 따지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실제 이익 실제 우리한테 회사에 보탬이 되는 사람 뭔가 해주는 사람을 대우해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면 안됩니다. 역으로 따져가서 내가 사기업 오너라 억칩시다. A하고 B가 있는데 똑같이 연봉 4천만원 많은데 A는 정말 가리지 않고 잘하고 윗사람한테 잘하고 빨간단다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B는 윗사람한테 객이고 일도 똑바로 못하면서 인생에도 개판에다가 주말에 출근하라고 하는데 출근도 안 해. 그건 누구를 대우해줄 것입니까? 누구를 증급시켜주고 누구를 잘라야 돼? 다 바로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억울하다 부당하다 얘기하면 안됩니다. 그건 본인 머리가 이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한테 뭔가 주어지는 게 있으면 공짜로 받으면 사회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뭔가를 받으면 그만한 대가를 쳐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우지 않으면 나한테 더 많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그게 사회입니다. 꼭 가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